정진주식TV 안녕하십니까 정진주식TV 해결사 최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2월 22일 화요일 장 마감하고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마감 시황 그리고 시장을 주도한 섹터 그리고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 중에 리뷰해 볼 만한 종목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미국은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하루 휴장을 했고요 나스닥 선물은 그래도 거래가 됐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새벽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 쪽에 진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나스닥 선물이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이틀 정도 잘 움직이다가 오늘 또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래소는 마이너스 1.4포인트 개파락 출발해서 좀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더 깊은 하락을 만들어냈고요 오후 들어서 조금 살짝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270포인트를 좀 지켜냈는데요 2706포인트 마이너스 1.35%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거래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7% 정도로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하락 반전돼서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868포인트 마이너스 1.80%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금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개파락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장중에 그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결국에는 1%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군대를 투입을 시켰다는 것이 실제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시장에 팽배해지면서 장중에 그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한 것 같아요 그나마 코스피는 27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마감을 해줘서 그나마 조금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코스닥 쪽이 변동폭도 코스피보다 항상 변동폭도 크고 투심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서 코스닥의 움직임이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은 좀 심을 막판에 발휘를 못하고 하락 마감을 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시장의 대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종목군은 결국엔 러시아발 전쟁 위험과 관련된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중에 GSE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성에너지 28% 정도 상승했습니다 GSE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긴 한데 이거는 이따가 종목 리뷰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가스주 중앙 에너비스 18%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흥구 석유 10%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사료주가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관심 섹터에 편입시켜 두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도 오늘 조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미래 생명 자원 25% 상승했고요 팜스토리 12% 상승을 했습니다 전쟁 위험 때문에 결국에는 정상적인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테마로 엮인 종목들만 오늘은 좀 시세를 냈고요 매일 이런 장세가 나오진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군들을 실제로 매매하신 분들이 시장에 당연히 있으실 텐데 장기적으로 가시기보다는 그냥 장중 단타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리뷰해드린다는 종목이 GS 인데 제가 1월 19일 수요일 장 마감하고 추천을 처음 해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CC 한번 내고 조종 받았다가 며칠 횡보하다가 결국엔 2월 14일 월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면서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리뷰를 해드릴 때 가지고 계신 물량의 50% 정도는 시초가에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고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돼서 역시나 시초가 대비해서 장대음봉을 만들면서 좀 조종이 나왔는데 결국엔 또 러시아발 전쟁 위험이 또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그 기존에 상승했던 거 이상으로 거의 뭐 급상승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3일 수요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제가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5종목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MPC 플라스틱 금융 사출업체인데 이 회사가 2차전지 관련돼서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수익이 앞으로 양호해질 것이다 라는 그 시장 전망치가 이미 작년 말하고 올 초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종목이 시장에서 그때부터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전체적인 하락을 반영해서 이 종목도 1월 달부터 이제 하락을 하고 이 며칠 사이에 하락을 마감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초입 단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LNF 작년 9월부터 해서 엄청난 시세를 준 종목입니다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2차전지 관련해서 양극 물질을 이제 만드는 제조업체인데 최근에 하이니켈 양극제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그거를 양산하는 이 회사가 좀 수혜가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이 종목이 또 다시 한번 최근에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소 낙폭과 함께 똑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17만원 수준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인터플렉스 연성회로기판 FP10이라고 하죠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S22 폰이 새로 출시가 되는데 이 출시와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거래소의 폭락과 상관없이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주가를 걸어가다가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특히 갤럭시 신상품의 출시와 함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같이 폭락하는 장에서 이 거래량을 200만주 이상 동반하면서 8% 이상 시세를 냈고요 차트만으로 보면 정고점인 부분을 이미 다 뚫어버려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파인테크닉스 LED 조명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이것도 폴더블폰 삼성 폴더블폰 관련돼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폴더폰은 접어야 되니까 그 접능과 관련된 기술 중에 내장 힌지가 있습니다 그 힌지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250% 정도 증가하고 또 앞으로도 그 이상의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특히 그 폴더블폰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그렇게 인기는 끌었는데 실제로 마켓시어가 크진 않았는데 최근에 기사들을 보니까 폴더블폰 사용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실제로 폴더블폰이 오히려 핸드폰 시장에서 어느 정도 큰 이슈를 만들고 실제로 사용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폴더블폰과 관련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내장인지를 만드는 이 업체 파인테크닉스 이 종목도 실적 호전이 예상돼서 이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워낙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주황색이 122선인데 여기를 깨지 않고 아주 견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점이 거의 다 와서 여기를 다시 한번 시원하게 뚫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받고 다시 주저앉을 것인지 그거는 항상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타임 잡는 게 사실 되게 쉽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종목 자체는 상당히 실적 기반되는 종목이니까 되도록이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를 항상 유념하시고요 양봉보다는 은봉에서 그리고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사마 네트워크스 이 회사는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해서 배급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거기다 연기자 매니지먼트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흑자 전환 보통 턴 어라운드라고 하죠 흑자 전환이 되는 회사라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차트로 보면은 우리 증시가 폭락을 하는 그때도 조정 나왔다가 바로 제자리까지 돌려주고 결국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추가로 더 상승하는 정거점까지 지금 온 상황이고요 되도록이면 내일 장중에 은봉이 나오면 그때 좀 진입하셔서 매입단가를 되도록이면 좀 낮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도록 장대 양봉이나 이런 데 그때는 좀 접근하는 거는 조금 상가하시고 항상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적 우량주 위주로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부터 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주가 흐름이 예상대로 잘 흐르고 그러면 또 제가 계속 리뷰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든 장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유독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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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